그런데 내가 볼 때 나래가 옷을 샀는데 어머님이 입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엄마하고 둘이 베트남 이런 옷을 입고 혹시 두 분이 나오지 않나, 엄마하고. 중국 전통 의상. 그런 식으로요. 아이고, 엄마. 딸모님이랑 사모님 같은. 딸이 얻고 이렇게 준비해 줘서 고마워요. 엄마랑 같이 뭔가 옷을 한번 맞춰 입고 싶었어요. 저는 화려하고 원색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우리 엄마는 일생을 블랙, 화이트, 베이지색, 그레이만을 입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라면 누구나 화려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끄집어내 주고 싶은 이 딸의 욕심.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엄마 근데 진짜 날씬해 보여. 내 상에 한번 찍어줄게. 진짜 예뻐. 신발이 아쉽긴 하다. 아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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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한데요. 화장실을 한 줄 알고. 죄송한데 짜장면 2개만 더 해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알겠습니다. 아우. 몰랐어요. 건물주에요, 건물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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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의상이다. 아, 진짜요? 나 취향인데. 진짜 옷이 날개다. 같은 거 신으면 우리도 오히려 하시니. 그래, 우리도. 죄송해요. 아, 내일 들어온게. 이거 입으시면 되죠. 딸이니까. 아유, 야, 야. 저런. 딸로 하나 더 낳았어야 되는데. 진짜 이쁘대. 엄마도 이쁘고 나리도 더 이쁘고. 진짜 딸의 비막힌 이벤트잖아. 딸과 아들의 차이점이구나. 딸이 엄마한테 해주니까 약간 부러웠어요. 정말 부러웠었어요. 아, 근데. 아, 침대 이쁘다. 이쁘다.